크레멍 크레멍 내 이름은 크레멍 강아지를 좋아하는 친구에게 나타난다 찾아간다 고생강아지 크레멍 보글보글 보글보글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 크레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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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제이야 엄청 예뻐졌구나 목욕했거든 어쩐지 그런데 목욕하는거 좋아해? 정말 좋아 오 오 오 오 크레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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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누거품 보글보글 목욕할 때 정말 신나 치나 크레멍 .. 크레멍 크레멍 크렉 크레멍 강아지들은 어떻게 목욕해? 궁금해 크래머 궁금해? 궁금하면 그래 그래 보여줄게 크래머 크래머 내 이름은 크래머 크래머기 알려줄게 요술강아지 크래머 강아지는 어떻게 목욕을 할까? 내가 알려줄게 지금부터 크래머기를 따라와봐 산책 다녀왔나봐 에이 더러워졌네 똥 냄새 목욕해야겠다 이건 강아지가 싫어하는 샤워기 소리? 강아지는 목욕하기 싫은가봐 강아지들은 샤워기 소리를 싫어해 털이 물에 젖으면 몸이 무거워진다고 빛, 샴푸, 수건 준비 목욕 시작 물은 적당히 따뜻한지 확인해 봐야돼 놀랐나봐 놀랐나봐 꼬리부터 얼굴 쪽으로 몸을 천천히 적셔줘 깨끗하게 해줄게 샴푸 발사 강아지들은 강아지용 샴푸로 목욕을 해 세게 하면 안되고 부드럽게 앞발 뒷발 꼬리 꼼꼼히 닦아줘 깨끗하게 얼굴은 살살 눈이나 코에 거품이 들어가지 않게 조심해야 돼 헹구는 건 머리부터 귀는 이렇게 잡고 헹구면 물이 들어가지 않아 조심조심 거품이 다 없어질 때까지 충분히 헹궈야 해 이렇게 꼬리까지 헹궈주는 거야 구석구석 감기 걸릴 수 있어 목욕은 최대한 짧게 목욕하니까 기분 좋은가봐 그럼 이제 말려볼까 근데 혼자서도 잘 터네 아! 차가워 털고 나서도 남아있는 물기는 수건으로 잘 닦아줘 보송보송 자 이제 더 보송보송하게 만들어줄 차례 너무 뜨겁지 않은 바람으로 살살 예쁘게 빗질까지 하고 나면 강아지 목욕 끝! 강아지가 잠들었어 피곤했나봐 그치 크레멍? 어? 크레멍도 자고 있네 근데 제이녀는 어디 간 거지? 어? 그건 뭐야? 요구르트 요구르트? 나도 나도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어? 뭐야? 짜잔! 여기 있지 이거 마셔 역시 제이가 최고야 최고! 최고! 뽀득뽀득 나도 목욕하고 보글보글 강아지도 목욕하고 강아지 목욕은 조심조심 크레멍 퀴즈 크레멍 퀴즈 우와 어떤 강아지 그림자일까? 친구들이 맞춰봐 궁금해 털이 기네 다 다 다 다 얼굴이 작아 누구야? 정답은 요크셔테리어 영국에서 왔대 작지만 겁이 없고 애교가 아주 많아 크레멍 퀴즈 크레멍처럼 그럼 친구들 안녕 크레멍의 멍 크레멍 퀴즈 크레멍 퀴즈 크레멍 퀴즈 우야